진짜 이거 상상 못했다 이제 슬슬 움직여 볼까? 우리 집 진짜 가는 거야? 가보자 가자! 가자! 가자 나 침받다! 넙식아? 넙식아! 야, 너는 뭔데? 야, 나 기다려주고 가라 잡히셔! 생각도 눈 돌았네? 나마세 하이룻 너 등을 돌려 하이 씨가 하마을 씨만 사는다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지? 피 때려쳐 그래서 이산에 들어오더라고? 헛불 말이 왔어요 다ст terme 원할까? 그럴까? 사랑해! 잘 안 들리지? 써버려